안녕하세요. 올해로 4년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귀뚜라미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지진입니다. 대한민국 난방산업의 선두주자인 귀뚜라미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에 힘쓰며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미래 생활 환경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데요.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 독보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며 세계적인 냉난방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귀뚜라미의 멋진 행보를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